저 190도! 안돼! 하옥! 기절! 와아아아! 어디서 지금? 오오! 아 맞네... 도와줘야 돼? 가능하면 1 대 4인데? 사람 비가 내리... 너 갑자기 왜 저러죠? 저분은? 흥이 나시나 봅니다. 미친 거. 열 몇 명 내린 거 봤는데? 있을 거야. 우리 지금 한 쪽밖에 못 봤잖아. 헉! 원래 안 좋아했었어. 저도 원래 안 좋아하기는 했는데... 그냥 갑자기... 미친. 여기 275 계단 미친.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 명에게 드립니다. 개꿀? 힐! 나이스! 왜 연발로 긁어서 못 죽였을까? 죽을뻔 했네. 큐비지가 내가 방금 안 쓴 거 봤죠? 좌우 튀는 거. 예, 이래서 큐비지 안 쓴 거. 좌우 튀기. 엠포 대 터미건. 엠포. 엠포. 해줄 수가 없어. 고마워. 나도. 굿. 어쩔 수 없지.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볼트 액션에 쌀을 쓰신다. 거도하십시오. 나. 쓰고 싶다. 오케이, 쓰고 싶다는 캔슬입니다. 야, 여쑤세요. 으아! 에너미, 에너미! 아, 피야, 빠졌어. 쏴야겠다. 어, 잘 못 던졌죠? 터진 게 2초인가? 3초인가? 저게? 2.5초. 2.5초? 왜 1초 하던지, 2초 하던지, 3초 하던지 하지. 왜 2.5초야? 1. 2. 1초는 택탑하고, 2초는 너무 짧고, 3초는 너무 길어가지고, 2.5초 아니에요? 3초 2. 그거 입으로 센 거잖아. 방금. 내가 좀 빨랐다. 입으로 센 거잖아. 뇌피셜이야, 뇌피셜. 뇌피셜, 미친다. 혀피셜이잖아, 그거. 야, 지금은 또 늙적이야. 뇌피셜은 왜 또 2초인데? 2.5초 2. 뇌 때마다 왜 기록이 다름? 달리김? 핀 뽑을 때 떼기에 따라 다름. 그런 게 어딨어? 세게 뽑으면 빨리 터지는. 그렇답니다. 여러분, 배그 개꿀팁. 세게 뽑으면 빨리 터지는 배틀그라운드 상식.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, 모르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. 원래 스쿼드 할 때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. 뭐 남아요, 뭐 남아요. 필요한 사람은 거수하고. 조용하면은 무한하고. 그런 거 다 해야 된다고. 하지만 스쿼드를 위해서 무한함을 희생하는 거지. 무허가 먹고 싶다. 진짜! 최고의 선배. 제가 죽이겠습니다. 네, 다 죽이십시오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왜 저런 놈이랑 치고. 그래서 누워서 요 나무까지 뛰어. 안 털렸는데, 여기? 안에 진통제도 그대로예요. 난 여기 있어야겠다. 어디? 세상 안전! 실화? 아, 여기 있어야겠다. 여기서 길하면 유화 아님? 여기서 낚시해서? 다 1차로. 4명 주름 잡으면. 일단 일로와. 수류 타면 안 들어오면 되지. 평안. 좋다, 한숨 좌우되겠다. 적으면 깨워줘. 원 좋아. 야, 가만히 있어. 개꿀이죠? 휴대폰 좀 보고 있어야지. 오늘 웹툰 뭐 나옴? 다른 연애 기자비 이거 새로 나온 거 되게 재밌어. 이거 재밌음? 이거 뭐임? 나 봐야겠다. 문 랩이 재밌음. 문 랩이 보면 재밌어요. 가보세요. 연다가 좌우를 봐줘. 내가 좌우를 보겠다. 웹툰을 볼게요. 전 두레펀 보고 있겠네. 정면은 누가 보는데 그럼? 나 카톡 좀 하고 있을게. 할 사람은 없지만 나에게 내 프로필 눌러서 메모 유튜브 업로드 내일은 안 하기 어, 깜짝 놀랐네. 경구청에서 카톡 왔길래 뭔가 했다니. 개 깜짝 놀랐네. 경무청 병력 이행 안내 이렇게 없길래. 오! 조졌다 이랬는데 아니네. 아 깜짝이야. 아닌, 올 리가 없는데 지금.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군대 가야지 이런. 산옥에 있다가 군대 갈게. 그런데 어디까지 가니? 점점 멀어지니. 어 여기 외곽이면 한 번 오겠는데 여기 있다면서. 다시 죽을까? 여기서 뒤도 보인다. 1인칭으로 하면. 음, 저쪽에서 올 거 아니야. 어 뭐야! 재밌겠다. 김보루 핵쌤! 어 뭐야! 김보루 핵쌤! 오늘부터 핵 해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래요? 어 뭐야! 안녕하세요. 뭐야? 핵 의심받는 유튜버 김보루입니다. 뭐야? 사람 왔어! 사람 왔어! 사람이 왔다. 뭔 소리야. 큰일 났는데 이거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집 안에 있어. 또 있어. 또 있어. 나 피 좀 피 좀 피 좀. 야! 월척이다 월척! 재미봤다. 자, 꿀재민. 근데. 카킬이야? 두 스포드 왔어. 두 스포드 왔는데. 두 스포드 왔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내가 딱 올라와가지고 적을 다 죽였으니 핵 해명해야 돼. 다섯 번째 핵 해명. 다섯 번째 핵 해명. 그럴 듯 하지. 그럴 듯 하지. 스토리가 있어. 스토리가 있어. 스토리가 있어. 거의 미드 수준이야. 어떻게 내가 위에 올라왔는가. 이거 아무도 해명 못해. 내가 한 미드. 다시 올라가서야 해명되는 거 아닌? 어 뭐야. 님들 쏘는 거 아님 이거? 저 사람! 245! 아싸 레더 쏘라는데 맞췄. 245? 245 큰 돌. 맞는다 쟤 맞아 죽었다. 맞아 죽었다. 다른 팀 있다. 저기 245 돌이. 안 간 게 좋을 것 같은데? 안 간 게 좋을 것 같은데? 한두 명이 아닌데? 좋지 않아. 어차피 쟤들 와야돼. 와야돼 살살해. 좀비 여왕 같은 거 보면 말 안 듣다가 갑자기 뒤지던데. 팀한테 피해 주고 죽잖아. 그러니까. 우리 자리 좋거든. 더 들어가면 있음. 여기 능선 넘어가는 순간 있음. 저. 살짝 보고 와도 돼. 여기 위까지는 볼 수 있어. 넘어가면 안 돼. 넘어가면 안 보여. 봐줄까? 이쪽에서 살짝? 안 보여. 안 보이는데? 그래서 막 싸웠잖아. 애들이 안 보이는 걸. 조금 밑에 있나 봐. 쎄 살려 쎄 살려 쎄 살려. 나 좀 볼게. 여기 시체 핵 많거든. 시체 필요한 사람. 여기 시체 필요한 사람이래. 템 필요한 사람. 혹시 시체 필요한 사람 조심하세요. 위험한 사람. 캤구나. 17명이 남았구나. 포커싱이 안 했네. 포커싱이 안 했네. 오오 어디. 125. 뭐가 보여? 125에. 보인다. 미묘하게. 보였다 말았다. 자리 잡자. 자리 잡자. 쏘지 말고. 실화하나? 쌤? 삭제됐는데? 좀비 여왕 같은 거 보면 말 안 듣다가 갑자기 뒤지던데. 보인다. 여기 그 뭐지? 세 명 있음. 세 명? 네. 사. 오. 길리에요. 잘 봐야되요. 여기 돌 사이. 길리 있어요. 잘 봐야되요. 와 뭐야. 머리. 머리. 하나. 하나. 둘. 둘. 오. 살려. 살려도 될까? 이거? 원 줄다? 원 줄어. 나 길리랑 눈 마주치고 얘 뭐지? 하면서 죽었어 우리도 살짝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곳 여기 아래 살짝 왼쪽은 괜찮은 것 같거든? 그 앞에 돌 먹고 내가 여기 정면 돌을 먹을 게 좀 위험한데 저기 오른쪽 140도 하나 있다 40도 쪽에 하나 있어 자기장 끝 작은 돌? 모르겠어 140도 쪽에 나무 쪽이 있어 한 명 남았네 걔가 마라스트네 아 그럼 자폭병 간다 물 3명이야 잘하네 대충 슬탄 조금 끄보는 위치 몰라 저 어디야? 대충 감이 잡히던데 나는 저 있다 보인다 125도 돌 제일 끝 내가 몇 대만 맞춰볼게 한 대맞춰놨어 저 나무 뒤에 아니야 그 오른쪽 니 앞에 거 이거 이거 다 Chinese 가라 나이스 이게 바로 서포트다. 저석이 못 나오게 막고 연다 뛰어가서 죽여버리고. 좋아요. 허허, 이거를 써야 돼, 말아야 돼. 딱 딱 그 장면만 써야 되지 않을까요? 한 게 진짜 없나. 누워있다가 이겼는데 이걸 어떡하지. 일단은 녹화를 끊어둔다. 설마 오른다.